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구요.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가지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해상과 서해상에서는 바다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16도, 대전 15도로 출발하구요. 낮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부산 23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 지상기압계는 동해 먼바다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지상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구요. 고도 약 5km 상공에서는 중국 북부지방에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압골 남쪽에서는 풍속이 50도 이상인 강풍대가 위치해 높은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일체고 기온은 어제처럼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구요. 습도가 높지 않아 일체고 체감 온도는 일체고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에 자외선 지수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로 나타나겠으니 외출 및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구요.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의 경우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으니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구요.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